대구은행의 DGB 금융그룹이 오랜 수건인 증권사 인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같은 낡은 고리를 끊는 일입니다. 오늘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크게 자회사 경영진을 키우고 사회이사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는 사회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 추천권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지주회사에 자회사 최고 경영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대구은행을 비롯한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을 미리 관리해 추천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회이사는 금융 현장 경험이 있는 인물을 지금보다 더 포함합니다. 사회이사 추천권도 더 넓혀 모든 주주에게 주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뒤집이 금융은 이번 선진화 방안이 신뢰 회복과 경영 쇄신을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회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다음 주에 대구은행 이사회가 열릴 예정인데, 공석인 대구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안건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이사는 사회이사 제도 개편에 동의하지만, 자회사 CEO 추천과 관련해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다른 사회이사는 일부에서는 은행장 추천권을 뺏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뒤집이 금융그룹이 쇄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 관심도 높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